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따뜻한 비컨 뉴스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추운 겨울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보통은 뉴스들이 다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지킴이 청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기사님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응원을 보내보자는 의미로 관련 사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택시비 먹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인지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택시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1일 수원에서 이들을 태우고 2시간 동안 목적지인 일상까지 66km를 운행했습니다. 택시비는 7만 5천원. 승객 한 명은 먼저 내리고. 나머지 한 명이 교통카드를 내민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무등록 교통카드라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종결. 네. 택시기사분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 지점의 cctv들을 분석을 해보고 주변 탐문하고 교통카드에 묻어있던 지문 분석해봤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여가 지났을 때 경찰 측에서는 단서를 찾기가 어려우니 사건 종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택시기사분이 어쩔 수 없이 신고 취소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사분 딸이 이게 사연이 워낙 억울하니까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던 당시 상황을 한 1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2주 전부터 수원택시라는 타이틀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올리려고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영상을 다양한 썸네일을 만들어서 저렇게 뭐라도 하나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봐서 왔는데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스카우트를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드셔가지고 그러다가 알고리즘을 타고 사연을 접하게 된 기자들이 기사로 소개를 하게 됐고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뒤늦게 하차 지점인 일산 쪽만이 아니라 승차 지점이었던 수원 쪽에서도 추적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 먹튀기 범들이 잡혀서 못 받았던 요금도 받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택시 요금 먹튀기 범들에 대해서 경정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요즘 먹튀만큼 택시 기사님들을 괴롭히는 문제인데 심야 손님들의 주치폭력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시흥까지 가는 손님을 태우게 된 한 기사님의 사연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에 승객들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보채고 그리고 택시가 느리다고 비아냥되거나 욕을 퍼붓더니 급기야 운전자인 분을 툭툭 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차를 요금소 앞 갓길에 세운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구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황도 역시 오디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차를 요금소 앞 갓길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운전석에 팔을 뻗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시도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안경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당깁니다. 급기야 경찰에게 택시 기사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이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운전자 폭행 이거 중범죄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법무부 전 차관도 난리가 났었던 그 운전자 폭행인데 승객 쪽은 자신이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 어쨌든 신고가 들어온 거니까 승객의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성추행 관련해서 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객 쪽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러면서 한 달 반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밤에 운전을 못하시고 낮에만 택시를 몰고 있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경찰은 이 승객에게 재차 출석 요구를 한 뒤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좀 수사를 하고 처벌도 이뤄지고 또 손해배상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검은 피해자라면서 나와서 조사받지 왜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뭉개고 있답니까? 술 깨고 나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 같군요. 술 깨고 나서. 이 사연 속 택시기사님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에 운행하시는 많은 기사님들도 이런 주치의 승객들 태우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인경비 작가였습니다. 계층의 승객들 태우지 않게 되었습니다.